안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합쳐도 뭐 한 30년은 되네요. 30년이요? 원조집이라고. 원조집이에요. 30년. 왜 이렇게 놀라세요? 함서방님이네요. 아우 음악이 달라졌어. 얼굴에는 지저분한 거 내가 제거해 준다니까. 이거 해 준다고? 내가 그거 해 드리려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얼마나 이뻐지겠어 더. 크게 기대 되는 거죠. 아이고. 함서방. 함서방. 일어나서 병원 가기로 했잖아. 너무 늦지. 아우 괜찮아 가면 돼. 아우. 아우. 아유 나도 먹어야지 약 먹지. 그걸 다 드실라고요? 아 그럼 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. 어저께 이것도 안 먹었는데. 아유 그러니 살이 빠져요. 아유 83.9%가 뭐야. 아우. 밥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. 내 밥에 세입에다. 내 밥에 세입에다. 내 밥에 세입에. 다 먹을라. 다 먹을라 그랬는데. 밥은. 밥은 누구야. 밥은 숟가락도 필요 없어. 젓가락 이렇게 해서. 아이 간도 이제 밥이고 뭐고. 나도 삐져서 안 먹을래. 어제보다 오늘의 몸이 더 가벼워 보여요. 뭘 안 그래. 더 무거워. 어제 밤에 하루 그래도 덜 드시더니. 혹시 제가 자갈 때 몰래 나와가지고 뭐 또. 아침에 드시면 그런 건 아니죠. 이제 라면끼리 먹구나. 아하하하. 미쳤어? 그러지는 않는다. 네. 장인 커피 좋아하는데 한 잔 갖다 드리고. 네. 커피 한 잔 드셔요. 냄새나 맛 드셔. 다행이지. 마누라 건강해가지고. 함성형 덕분에. 이제 됐어요. 나도 바빠요. 이제 여기 마셔요. 안 바보. 왠지 비리 좀 더 내려고 하세요. 어? 왜 이러고 앉았대? 가도 있어요. 가시면 돼요. 자네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야? 네. 가세. 네. 나오니까 시원하네. 진짜 아무도 못 얻었네. 네? 아무도 못 열어. 아무도 못 열어야죠. 아무나 열면 어떡해. 들어오세요. 이거 왜 닿혀. 누르면 돼요. 옆에가 누르시면 돼요. 똑같네요. 배려를 안 해주시는구나. 얘가 왜 나를 보고 다쳐. 가시죠. 아이 되게 아픈데. 아프죠. 아이 그럼 뭔 하고 하지. 마취 필요 없어요. 마취 한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. 마취 필요 없어요? 마취 안 하고. 마취 해도 똑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바르는 마취약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. 그런데 바르는 마취약을 바르고 한 40분, 1시간 정도 기다리면 피부 표면은 조금 통증이 덜해져요. 그렇긴 한데 비립종은 구멍을 깊이 뚫어서 안 있는 걸 꽉 눌러서 짜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통증의 감소 효과가 별로 강하지는 않아요. 안 그러면 전신 마취 해야 하는데 비립종 몇 개 없애려고 수면 마취하고 전신 마취 해야 하겠어요. 조금이라도 줄여주세요. 어떻게 해.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. 저거 정말 아픈데. 어. 어 gak? 아우. 어후 수가 아프냐. 방홍이 앞으로 피부 exits 그러는 걸 파내야 하는데 그게 끝이에요. 그녀가 끝이에요